저 얼굴로 국자상화 썼다던데? 어쩐지 까진 게 지 엄마의 준자 빼박이네. 이렇게 못 가지. 형님분 사고 영상 찾았습니다. 그 영상에 나온 분이 홍대영 씨가 확실한가요? 나 속이니까 재밌었어. 숨겼으면 네 인생 잘 살지. 왜 또 내 옆에 있냐고.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옆에 있을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? 보고 싶다, 홍대영. 그 영상에서 만나요.